개인적으로 어디어디가 힙합을 좋아하시는 분은 다 아는데 재작년에 여름을 강타했었죠 네 완전 강타했었죠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을 좋아해요 뭐 DJ 켈리가 부른 아몬더원 아 맞아요 아몬더원이랑 약간 표절 시비가 있었죠 아니요 아니요 제가 들었을 때는 표절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표절 아니고 아니 왜냐면은 거기 프로듀서 측에서 아몬더원 프로듀서 측에서 이게 표절이 아니라고 먼저 입장을 표시해 주셨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표절이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느낌이 비슷한 건데 약간 그런 풍의 느낌인데 그거를 이제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표절 시비로 몰아간 게 있는데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어디랑 또 어떤 노래 준비되어 있죠 그리고 바로 요즘 것들 벌스를 바로 붙여가지고 아 예 그 쏘미더머니에서 대박난 노래 아니에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는 이제 미키양수 로고송 제가 잠깐 부탁했던 거고 본격적으로 우리 킬라그램씨 무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박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씻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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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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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